안녕하세요. 오늘은 믹스 음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맛있겠으면 따라해주세요. 요즘 바나나 우유에 초코우유 많이 섞어 마시는데 저는 다르게 거북이야를 섞어봤어요. 먼저 컵에 알맞은 크기의 얼음을 넣고 그 다음 바나나 우유를 짜라줍니다. 똑똑! 맛있는 건 같이 먹어요. 역시 목욕 후엔 바나나 우유가 최고죠. 그 다음 준비해둔 거북이야를 꺼내서 바나나 우유에 짜줍니다. 거북이야를 짜는 모습이 징그럽다 생각하시는 분 손 이번엔 거북이야를과 바나나 우유가 잘 섞이도록 잘 저어집니다. 초코우유와 바나나 우유가 만나 색상이 맛있어진 것 같죠? 맛있어 보이시나요? 거북이야를 잘 녹아서 바나나 우유랑 잘 섞인 것 같아요. 맛있어 보이죠? 맛이 어떠냐고요? 바나나 우유와 초코의 달달함과 시원함이 느껴지는 생각하시는 분은 맛입니다. 다음엔 바나나 우유에 어떤 걸 넣어볼까요? 추천 댓글 받을게요. 잠시 후에